자 계속 가도록 하죠. 이제 로고를 옮겼으니까 잘 보이죠. 에너지만 잘 보이죠. 너 어디야 하디? 내가 아까 전화하고 있었어. 너는 말했잖아.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게. 너는 내 면을 원하는거야? 아 여기 소총탄약 청사진이 있군요 소총탄약 뭐뭐 들어가냐 금속 스크랩 표백제 똑같아요 아 그러면은 여태까지 소총탄약이 여기서 나온거면은 어 권총이나 그런건 그전에 나왔다는 소린데 내가 못찾은거야 못찾은거야 어딨는지 소총탄약이 여기서 나왔다는거는 권총이나 그런거 이전에 있었다는 소리야 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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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잠깐만 야 야 표백제하고 금속조각 많이 사놔야겠네 똑같네 오오 오케아 탁 볼 때마다 웃겨 충격 소총도안 야 야야야야 소총 소총도안 여기 잠깐만 소총도안 나왔어요 음 일단 플레이어를 좀 해놓고요 모시모시님 리아에요 모시모시님 여기인거 같은데 네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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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여기 어 어 잠시만 어 어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배터리는 배터리는 거 같은데 이게 뒤지는게 엄청 빨라져서 그것도 편해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많으면 안가도 같죠 뒤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제 어 어 이게 얼마 되냐 1200 달러가 안들어 충격이에요 이제 소총 넉 souffle 충격 survivor Epheser incridos també small 킁 milliseconds mechanical 말 스탸 бр кр 잠올 drops dib 제발 좋아좋아 점점 먼치킨이 돼가고 있어 점점 닭이 돼가고 있어 지금 아 직구선실라 했어? 이거 뭐야? 버려 소방도끼도 이거 버리고 켜기? 아 이거 아까 그거잖아 나가나가나가 그렇죠 레오 나오면은 대박인거지 뭐 데미지하면 15,000 되는거 아니야? 점점 닭이 돼가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잠깐만 어 다시 저기로 가는건 빠른이동으로 가면 되겠죠 빠른이동이 이쪽이지 이게 권총도왕같은게 그전에 있었다는 소린데 내가 발견을 못한거야 이거 또있네 빠른하구 빠른하구 확살자의 산탄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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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수증 있었어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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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좋네요 네 더 좋네요 더 좋네요 아니 별로 안 그게 그거잖아 그게 그게 그거였네요 뭐 일단 다 팔죠 전쟁검도 이거 필요없고 3탈종만 지금 3개에요 어... 지금 메탈 스크랩하고 이제 그것만 이제 많이 구하면 되는데 메탈 스크랩하고 메탈 스크랩하고 그... 그거 뭐지? 어... 금속... 금속 스크랩은 내가 파는데 많이 사나 많이 사나 많이 사나 많이 사나 돈도 많겠다 일단 일단 저 그... 그... 이게 많으면 표백제만 있으면 되니까 표백제도 뭐 언젠가 많이 팔겠죠 많이 파는 애가 이랬지 계속 바뀌니까 아... 아 그러... 그러네... 아타깝다... 까다로ástico 약간 perse territories 또 보겠지 좀 부탁하 population 또 demasiado 흐뭇 오 오!! 어 introductory x2 아 왜 이렇게 좋은걸 계속 주고그래 왜AY 아 왜예 왜 좋은걸 계속 죽고 그래 음.. 4천 얼마 차이는 안나는데? 얼마 차이는 안나는데 아 이거 그거구나? 매그넘 그거 데저트 이글이구나? 야 데저트 이글을 무거운 권총으로 해놨어 데저트 이글을 데저트 이글이 무거운 권총이야 네네네 아... 카타나 자... 영화필름을 태우도 설득하게 여기가 얘는 얘 거죠 이나 옛날 그 필름을 원판이래요 저런건 되게 가치가 있을텐데 일단 가져가죠 야 잠깐 이렇게 가져가야 돼? 아 미치겠네 두개 다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혼자 하니까 이게 그래 두 명이서 하면 다 들어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던져 근데 매그넘이 보통 권총보다 그 냄새가 많이 높진 않네 레벨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근데 이걸 다 태워 정말 아깝긴 하더라 이게 오래된 영화필름 원판같은건 되게 비쌀텐데 그냥 비싼게 아니라 되게 비쌀텐데 자 이렇게 태워 태워 아 설마 생손하기라고? 생손하기라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내려가 Mom 원판이래 descuboubt 없애들 쏘 Twz 50 Sn dw нами 이문 Hazrat 원같은 고양이 Let mismo 금 Don Never 잠깐만요 관통 아 이거 뭐지? 본래 프로토스 관통 확률 아닌가? 어디로 봐야돼? 어디야 어디 저 바깥쪽인거 같은데? 아니 뭐 어디야 아 욕품사진은 얘한테 주는거네? 야 표백질 파는 애가 없냐 왜? 근데 뭐 있어 봤자 지금 이제 잠만 퀘스트가 왜 저걸로 안떠 아 저기어떻게가지? 아 저기어떻게가? 아 저기어떻게가 아 저기어떻게가 아 저기어떻게가 이렇게어떻게가 이렇게어떻게가 되는거같은데? 내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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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전 한 번 하고요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 오오오오 야야야야 아 잠깐만 이거 뭐야 벌레 이런거 채널ותר youron 자 에너지 먹었구요 CD를 찾으래요 별의복을 다 찾으라 그래 또 어디 꽁꽁 숨겨놨겠지 꽁꽁 숨겨놨으니까 잘 찾아래요 분명 어디 꽁꽁 숨겨놨어 지금 오 여기 뭐가 이렇게 많냐 오! CD! 샘비의 싱글맛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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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비의 싱글맛 소니퍼스 수루턴 아 샘비 여기 참 유명한 자식이 예 그거요 저번에 들었던거 하하하하 오옿 으아악 으아아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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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만 좀 흔들어 리듬 타고 있어 종두가 쟈 잘하니 저거 어디 있었냐 쟤 올라가죠 에너지 에너지 한 번 소송 타냥 만들어볼까? 이거 한 번 만들어보고 이제 끝 아니야? 치 고고 고고 야 넌 이게 산 파는 게 다 똑같네 얘들 막 공격하는 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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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리 집으로 돌아다니라! 준비됐라! 제발!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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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정리하자! 뭐야? 에이! 무슨 기다리는지? 내가 도망갔다니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꺼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내가 제 권리를 받았다! 먼저 정리하자! 그리고 그 남자들! 누군요! satiety! 지금 이 사람을 Take these people right now or your feed you'll get none of us i told you this would happen i'm getting on 이건 죽은거 아니야? 없애 pases that i have no choice but it's open fire 우와! 저거 뭐야? 바죽 갑ops? 저 laoon ask for you of your explosives don't you threaten us? don't you threaten us you will answer for your action soldier Program Urugu or we shoot you down put it down or you die this is my last warning sir 아아.. 아아.. 아 아아.. 아이쿠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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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아핰 아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아.. 이 샥에 붙여! 빨리! 움직여!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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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누군가 있는데 안보여 야 대충 잡아 아 마..만습기 마켓스 오케이 아 어디 어디야 저거 아 이제 안보여 너 뭐해 저기서 너 누구야 너 그 중국인 여자지 어 아니네 야 너 뭐해 여기서 빨리 가 빨리 가 임마 좀 몰려온단 말야 오오오 고오오오 이야 ہ differentiation 바죽커풀수 수 바죽커풀 중간 수통에 어우 이거 산탄첩 수류탄 잠깐만 예 지금 소총이 이거죠 이거 말고 중간속도 저거 업그레이드하면 대박일거 같은데 지금 소총은 괜찮은게 없어요 이게 좀 더 좀 더 그거네 이거는 버릴까 그냥 버려 이야아아아아아 야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탕 아니야? 글쎄요 한발밖에 없어요 지금 왜 안보여서 못쓰겄어 이거 다 쏘서 못쏘 한번 쏴볼까 애기 데미지가 많이야 근데 근데 소총이 더 많 상총은 만천이야 소총이 더 쎄 야야야야 비겨봐라 비겨봐라 야 쟤야 대충 싸우지야 아야 안보 안맞아 오호 오호 눈 부지 또 어디야 또 어디야 오오 야야야야 비겨봐라 야야야야야야 비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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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죽을거야 아니 비겨봐라 아 비겨봐라 아우 머리 머리 에이씨 바주카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참 오 바주카 타난 여기 타난이 있었구나 바주카 타난 여기도 있는거 아니야? 잠만 자아 어 아 업그레이드를 못하네 이거 업그레이드를 못하네요 이거 업그레이드를 못하네요 아 뭐 뭐 뭐 아우 딴 데 쓰고 있어 아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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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пони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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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ruck 아 이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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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아이 나 왜이래 아 얘 때문에 그렇구나 얘가 자꾸 소리를 질러 대서 아이 왜 안맞아 뭐야 안맞아 안집어져 진짜 소중탄화 아우 머리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애들이 오오 오오 오케이 자꾸 자꾸 온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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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드지 마이 자식아 어? 야 어 야! 머리 밟아! 아 얘 죽겠다 죽겠어 자 이쪽도 에너지 에너지 소총 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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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죽어 임마 소총 타냐 어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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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머리 아이씨 좋게 좋아좋아좋아좋아 한 한번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소총 타냐 소총 타냐 뭐야 이 자식은 어휴 Acственно 머리 맞추기 정말 힘들다 오오오오오오허 NONO 아니요이 비겨봐 비겨봐 오케이 오오오오 오케이 뭐야이거 고고고고고 오케이 오 얘 죽겠다 죽겠다 야 여기 얘 정말 정말 위험하다 저 끝난 것 같은데? 에너지 먹고요 아 야 이거 이것도 있잖아 여기 어디야 여긴 또 야 계속 쟤는 금속 스크랩만 봐라 최선을 다해 죽음의 카타나 얘는 가족을 찾는 사이드 크리스트 갖고 이거는 이리 생각해봐 왁카나 재 harbor 차고 카타나 야 토우 이게 야 헬기를 스토리한다고?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데 헬기를 아우 자동소청 준다 그래그래 자동소청 준다 드디어 좀 쓸만한 자동소청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야아 이거 갖다 팔죠 소총은 소총사냐 탄약도 없냐? 근데 근처에 아까 바빠가지고 막 여기서 돌아다니라 뭐가 있는지 잘 못 봤거든요 화염병 이거 로켓 로켓포 탄약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되게 한정적인가봐요 로켓포 탄약은 한정적이어야겠지 근데 스읍 자 구석구석 좀 뒤져보자 야 산탄총 탄약은 없냐? 아까 나 본거 같다 오 로우 여기도 있어 또 있어 또 있는데 똑같은거야 아 이게 조금 더 좋다 아니 근데 또 완전 똑같네 이거 완전 똑같은데요? 이거 하나 팔자 가자 로우 다운 이건 뭐하는거야? 아 이거 정기이 아 아 아까 쓰라 써야되는거였구나 조종이요? 쟤 아 잠깐만 얘 군이 죽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 얘 저 군이 죽었지 그러네? 아 여기도 막혔네 한번 볼까요? 쓰레가 없잖아? 잠만 초락한 헬리콥터를 찾기 히히히히히히히 겁나게 말어 가면서 서브캐스트 사면 되겠다 가면서 서브캐스트 사면 되겠네 그냥 간다 아 여기도 맞네 야 야 나 못 올라가냐 여기? 못 올라가는데? 어딜 와야 되지? 아 가는 길이 없잖아 아 내려가 여기서 내려갈 내려갈 방법이 있나? 뭐 어떻게 가? 설마 여기서 뛰어내지라는 말은 아니겠지?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 아 여기 오케이 가자 아 비와 또 비 오는 건 싫은데 일단 한바퀴 돌아서 이거 이거 아니라 한바퀴 돌아서가 아니라 이 여기 통 가면 되잖아 여기는 갈 수 있겠지 어? 여기도 못 올라가나? 되죠? 되죠? 다이아몬드 가져가야지 다이아몬드 있을거야 없네 여기 통과하면 되죠 통과 어? 에휴 통과 못하잖아 어? 여기가 아닌가?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었지 어? 여기가 통과되는데 여기도 아니잖아 아 비 좀 안왔으면 좋겠다 비 질척짝짝 겁나게 내리네 하으으으으음 가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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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불안하게 한산하냐? 아 애들 없으니까 불안한데? 그래 있어야지 쟤 혼자 뭐해 쟤 어 어 이건 뭐지? 일기이네? 저거 뭐지? 쓰네 필요없죠 야 하늘아 맑아져라 쟤가지고 아 이게 싫다 미용날 빠른 산탄초 오 에게 삼촌 에게가 those 아 에게가 아닌데? 오오오오오오 źźźźźźźźźźźźź잘 떨어소 죽을뻔 했어 날씨 야 지금 또 죽을 뻔했어 떨어져서 풍 여기에 스파크캠 그게 있는데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아래 있네 절로 돌아서 가야 되네 오 저거 뭐지 뭐지 스파크캠 아 여기 있다 이거구나 됐고요 어 여기 찾았고요 쭉 내려가죠 쭉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 같아 아 이제 비 안 온다 아 잠깐만 아 위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구나 아 괜히 내려갔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전기 여기가 왜 여기 만들어놨지 왜 이거 뭐지 어 뭔 도안이 있어요 암살자의 포션 포션? 포션이라고? 아니 또 포션은 처음 들어봤네 포션 포션은 뭐지 포션 포션 암살자 그냥 너클 이것만 어 더 못 올라가네 아 여기 이거 어디로 온 거야? 아 나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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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타고 올라가서 오는거는 가는건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이 밑으로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건 아니구요 저쪽으로 해서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길이 아 이렇게 돌아가야되나? 어? 자 저기까지 점프 아이씨 안되네 내려가야되네 여기 아이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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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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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이씨 아이스티브님 어서오세요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돌아서가야되는거 같아요 에 어 여기는 가는 길이 있네 어 좋아요 음흠 으음흠 뭐오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옥 이제 애들이 오 소음 준비했네? 아니요? 건축이 근데 사용하기가 제일 편해요 게다가 이게 데저트 이글이라 관통력이 뛰어나서 애들이 머리가 잘 터져요 산탄적 넣고 이것도 이것도 있죠 산탄총하고 이거 통하고 이거 이거 바주가포도 있고 작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관통력이 별로 없어요 아 건축 총알이요 어 얘는 총 캐릭이라 이놈은 총 캐릭이라 잠깐만 쟤 들어가고 있는거 맞지? 보통 캐릭보다 총알이 좀 더 많이 어 일단 내려가구요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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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겁나게 왔네 우리 멀리 던지게 한번 아니 아니 하지마 일단 여기가 여기가 음식 다이아몬드 저 위에 어 위에 뭐 있네 도안인가 공격 충격 지렛 대 도안 도안 도안이 여기 클래스로 얻을수인 여기 저기 막 여기저기 다 퍼져 있어 오우 죽을려나? 죽을려나? 차라리 머리 맞는게 낫다 머리 맞고 한방에 죽는게 낫다 에너지 여기도 뭐있네요 학살의 무거운 망트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기 셀터가 있는거 같애 지금만 보자 어? 이거 뭐야? 니개집? 니개집도 여기서 가까운데? 니개집도 여기서 가까운데? 어.. 아 여..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는건가운데? 이리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여기가 계단있었구나 이리로가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맞지?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서 어? 뭐야 왜 못 넘어가 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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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가잖아 여기 아 여기 길로 가야돼 그러면 가면 이렇게 가야되는데? 임시병원 이거 갈대가 되게 많다 갈대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 못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못가 점프로 점프가 안되네 일단 이쪽으로 가보죠 빠른 자동소총 흐음 하으음 한방 더 먹어라 오케이 오케이 죽었냐? 죽어라 한 번 죽어! 오케이 여기... 인데 여기에요 들어왔어요 구역에 이 근처에 있어 지금 아이 뭐야 이거 연약갔나? 연약, 연약해서 싫다 야 난이 가.. 나지 날카로워야지 박제 찾았구요 어? 여기 상점이 있는데? 어? 어이! 여기서 혼자 뭐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어 알았어 저 반대편으로 가는데? 어이 아 여기서 혼자 뭐가 쉬워 어? 어 잠깐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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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버려 전자스크에 어? 예이 개하냐아 얘 왜 여기 혼자 있어? 어? 아 저거... 아휴 해보자 얜 왜 여기 혼자 있냐? 음... 음... 여긴 됐구요 음... 여긴 됐구요 요렇게 돌아서 어이! 일어나지마! 죽기 귀찮아 죽기 귀찮아 쓰읍... 오케이 이번 총타냐아 아 저거 못들어가나? 아 저거 못들어가나? 아 저거 못들어가나? 뭐 어떻게 가 저기를? 여기 여길 가야되는데 저거 어떻게 가지? 갈 방법이 없는데? 여길 넘어가야되는데 어... 어흐흫흐흫흐흫 했... 여길 이렇게 해서... 못가볼까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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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다 귀찮아 뭐니? 분내됐어 씨 어 안돼 얘 그럼 챙겨서 두 번 임마 budget 끝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암 ㅎㅎㅎㅎㅎㅎ 래악 흩 아 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길 찾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서 길 찾으면서 헤매니까 그 예예예 생방송이에요 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걸리는 동안에 적도 뭐야 좀비 한테 그거 하는 거고 잠만 다 왔는데 너 또 이상한 거 구해달라고 하긴 해봐 너 갖고 왔어 너 너 너 너 뭐 너 감사하다고 하고 어 표백자다 아우 이거 한대 때려버리고 싶다 진짜 아아 나 진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이거 가져다 달라고 했었네 아니 내가 뭘 하고 있었더라 너 뭘 하고 있었어 인마 군사기지로 이동하기 아하하하하하 빠른 이동으로 가면 되긴 하는데 대충 맞추면 안되네 흐흐흐흐흐흐 아 나 진짜 아무리 봐도 웃기다 어? 안녕하세요? 음.. 이리 와 쪽 가서 참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아 나 아우 JUST 헤드샷이 잘 짤리긴 하네 에너지 에너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아 이 뒤쪽인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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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이동하고 빠른이동해서 한번에 갈라고 예 드링크 메딕도 많기 때문에 돈도 많고 이제 메딕을 많이 줘요 여기 또 여기다 빠른이동 전척이지 다이어 없네요 있을줄 알았는데 여긴 산탄성이 계속 있구나 괜찮아 더 더 잘 하지말자 레벨 레벨에 딱 맞게 저게 나오는 것 같아 귀찮아 아니 저 레벨을 또 하려면 돈이 돈이 겁나 깨지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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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하 할말이 없다 할말이 없어 자 여기에요 여기서 뭘 찾아오라고 한거지? 총 총 아 총알 총미네 어우 깜짝이야 총알이 좀 되기 때문에 총알 잘 줘요 전기코일 야 이거 하나 억지에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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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가자 아 아무것도 안보여 고 지금 지적지적 해봤자 애들 뭐 좋은거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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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그 큰애들 있죠 돈 많이주는 애들 걔들 빼고는 귀찮괜찮아 야 탄약이나 좀 가져가 탄약이나 좀 가져가자 야 5집 4레벨 5집 4레벨 5집 4레벨 5집 2레벨 귀찮아 여기만 오면은 산탄총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네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여기 뭐가 있어? 저 저기이 빨리 가자 근데 내비게이션이 엉망이라 나처럼 길 못 찾는 사람은 정말 고생하는 것 같애 내비게이션만 잘 돼 있어도 근처에 가야지 이게 떠요 갈 길이 없으면 안 떠 이게 왜 그런건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거의 아 실제요? 네 실제로도 살짝 길치해요 살짝 네 살짝 좀 많이 길치해요 무기? 오 내가 얻은거 다 줬어 전기치료 전기치료 딱 하나 만들수 있는거네 이거 딱 한번 만들수 있는 전기치료 마체테나 이런걸로 굉장히 좋은것같은데 이렇게 퀘스트 귀찮키까지 하면서 얻을거면은 아 아 날씨쟋 아 날씨쟋 아 날씨쟋 아 야 이중도 퀘스트 했는데 야 아 이중도 퀘스트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구나 실비아이즈 아 아 아 아 아 그럼 여긴 뭐야 니게집? 가죠 니게집 포기하고 가죠 여기로 쭉 내려가면 될것같은데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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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된다고 했지 내가 고기 냄새 맡았어? 소백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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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니 서브 그 가는 길에 있길래 같이 하려고 제가 멀리 안 떨어져 있더라구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 여기서 나오네 근데 노래 때문에 애들이 자꾸 몰려드는 것 같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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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두 부두 이씨 이거 어떻게 올라가자? 어이 이거 어떻게 올라갔죠? 아 여기구나 어 여기도 도안이 있네요 충격 산... 아 산탄총 드디어 얻었다 아 하하 아 이 녀석들은 계속 나오고 앨범 아 뭐야 이거 야 아 여길 못가면 어떡해야 아 이런거 어딨어 오 됐다 이씨 아 뭐야 아 깜짝이야 겁나게 오고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알람 스위치 알람 스위치가 밖에 있대 아 나이스 밖에 있다고? 아니 왜 알람 스위치가 밖에 있어? 아니 뭔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있길래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있길래 죽고 여기 스위치가 아이고 일어나지마 깨자 아침지상용 아침지상용 아 아침지상용 아 뭐야 뭐야 아 저기있다 이건가보다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서 도안을 얻구요 산탄총도 산탄총도 업그레이드 하구요 산탄총도 산탄총도 업그레이드 하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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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냐? 으아악! 춤을 추는거야 춤을 지을릴 비읍 비역을 하는구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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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으아으아악! x2 후바 등 .x2 342 감사합니다With 선배님... 선배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내가 원하겠을 minerals 소유수 탄? 쓰읍... 어... 시체는 춤을 출 수 없다 퀘스트 이름이 정말 센스가 있어 아이템 이름도 그렇지만 여기가 임시병원인데 근데 병원하면 애들이 걱정이 많은데 히데이 살인자 어? 에디? 젠더 누구야? 여긴 그 애들이 모여있질 않아 절대 모여있질 않아요 절대 모여있질 않아요 저긴 또 어디야? 유품사진 쭉 돌아서 가야되는건가? 아 저기다 단발소총 가지고 싶다 다가갔어 어떻게 올라가자? 어? 거기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아... 여기는 미스테리아에게 나가는데 막히는... 요 화염 더욱 그냥 잡힌 투천놀까? 물고기 슈퍼물고기 아하 나 미치겠네 슈퍼영웅 ㅎ 아이 뭐 이래 아 몰라 안해 인마 너도 뭐 이상한 도안 주려고 그러지 이 이상한 호환 난 병원이나 갈랜다 슈퍼물고기 용기의 망토 힘의 부츠 그걸 구해야될 내가 같이 ㅎ ㅎ 아니 이게 무슨 판타지게임 아! 판타지게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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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병원 현대판타지 판타지는 판타지죠 임시병원 현대판타지 슈퍼 케이브 잠만 슈퍼 영웅 퀘스트가 여기도 있나보네 슈퍼 물고기 슈퍼 신발 슈퍼 케이브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헠 스티펄 끝까지 우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술을 따라가면 나오나? 술이 하나씩 하나씩 길에 떨어져 있네 술 따라가면 나오나? 무슨 핸들과 글레텔이 빵뿡스러기도 아니고 여기인거 같은데? 못들어가네 갈빵버기 없는데? 갈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럴때 술 먹으면 더 목이 말라가지고 건전지 빨리 좀 차라 넌 누구요? 여기도 생존자 캠프 같은데? 아 여기 생존자 캠프 같네 그러네 야 이게 서브캐스트가 되게 많구나 되게 많은거 아니지만 어느정도 되는구나 모자거리 모자거리 못죽여요 제 엄마가 러시아에 태어났는데 제 엄마가 태어났는데 술 가지고 표시가 안했네 의료장비 콘총 스턴 카트리지 빠른 정기총 빠른 정기총 빠른 정기총이다 저거 사자 데오드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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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놓구요 어 곡괭이 망치 뭐지 일단 이거 빠른 이거 팔구요 빠른 산탄총 팔고 전기총을 이걸 구매하고 어? 전기총 데미지가 비슷하다? 아아 그거지 참 저거 업그레이드를 한거죠 이건 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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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 업그레이드를 안한거죠 이건 참 야 이제 정기 아니 그 아 카트리지 하나 더 사자 어 너 이거 어딨냐 아 밑으로 내려가야돼? 돈이 그래도 잘 나와서 업그레이드 같은 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네요 어어 2000 몇이면 굉장하죠 만약에 chunks으로敲umbling 그러면 이쁘야 아!쌰! 오케이 이제 이상한거 버리구요 전기톱 있는데 다시한번 가볼까? 전기톱 좋은거 나오나? 아니다 가지마자 귀찮다 귀찮귀찮 어우 여기 되게 많은데요? 자아 작다 어어 안돼에에에에에에에 프레시가 떨어지고 있어 잠깐만 우리 서서 프레시 좀 채울까? 어 여기 도알있다 점착폭탄! 아 칼을 잠깐만 아유 그냥 가자 일단 저거 던지기 칼에 점차폭탄 대면은 대박인데 오오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퓨즈가 없대요. 올라가기 전에 확인. 점착폭탄. 아... 안되네요 그건. 네. 안되요. 칼이 있어야 되네요. 던지기 칼용으로는 점착폭탄을 못만드네요. 안타깝다. 만약에 됐으면 대박인데. 네. 엘렉트리칼 박스. 스페어 퓨즈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미 베이스의 장소가 있어요. 궁기지. 궁기지. 옆에. 왔다갔다 많이 새끼는구나. 근데 궁기지는 빠른 이동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네요. 겁나게 바빠. 미친듯이 바빠요. 잠깐만. 궁기지. 궁기지.. 궁기지는 아니고 근처네요. 저기에 가려면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될거같은데? 무거운 리골범 혹시 이거 매그놈 아니야? 무거운 리골범 매그놈이네 매그놈이에요 아 역시 느리네요 매그놈이라 그래도 뭐 어? 여기 원래 뚫렸었나? 이제 정기총 한번 써보자 팡 야 정기총이 정말 좋아 예 정말 좋아 이게 어딜 맞춰도 한방이야 예 그냥 대략인 애들은 어딜 맞춰도 한방이야 한방 두스 휘 두스로 오케이 뭐야 관통있어다 아 아 버리죠 오케이 좋아요 흐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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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아었다 겁나는 소리가 나는데 얘 좀비된거 같은데? 어오오오오오오!! 좀비됐자나? 어퓨즈! 딱 하나했네 어떻게 딱 하나했냐 어 단발소송이다 단발이다 근데 부진해 아 단발소송인데 부진해 아 제기라 냐옹님 어서오세요 왜 부진해 부진해 부진한 소송 따위 다 부진해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자동소송이지 이게 자동소송이 왜 안좋냐면 반동이 엄청 심해요 반동이 엄청 심하고 한발한발이 잘 안나가 되게 살짝씩 눌러야돼 누르는게 살짝살짝씩 눌러야지 한발씩 나가서 조금만 잘못누르면 두발 세발씩 나가죠 드릉 나가버려요 드릉 나가버려요 혹시 혹시 군대에 갔다오신 분이 있으면 연발로 놓고 사격을 연발로 놓고 사격을 아마 해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드릉 예 저는 그 예전에 예비군 훈련 때 연발로 놓고 쏴왔거든요 예 총은 연발로 놓고 쏘는게 아니라는걸 알았어요 총은 연발로 놓고 쏘는게 아니에요 그냥 견제용으로 쓰는거지 아 아 저 밑으로 또 내려가야되는구나 전 연발로 쏴본적이 있지 반동 어깨 되게 아파요 정말 힘이 좀 센 사람들은 연발로 놓고도 쓸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연발로 놓고도 쓸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연발로 놓고도 쓸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전 모르겠더라구요 됐다 양쪽에 느끼고 예 그 양쪽에 느끼고 네 센 그럼 그러니까 작살총은 안봐나 하이 학살자야의 심통제 공사 망치 약국을 찾기 핸더스 해수기 싫은데나 싫다 얘껄 안들어줄래 뭐 기관총류 아닐까요? 미니건이냐? 고기망치 이거는 빼 이거 하지마 이거 아예 나와있지도 않네 약국이 어디있을려나 저기네요 이건 뭐야 통조림 음식 사진 어 슈퍼몰고기 슈퍼신발 슈퍼케이프 슈퍼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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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이제 메인퀘 하자 메인퀘 하러 가자 아 몰라 지들이 알아살봤지만 갈래나 이제 메인퀘 하러 가야지 슈퍼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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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전한 피난처 이거 하나만 하고 안전한 피난처 저거 맨 처음에 시작했을때부터 했죠 게임 처음 시작하면 이제 퀘스트가 있는데 네 저거 이제 좀 돌아다니냐 아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거기서부터 갖고 거기서부터 계속 있던거에요 구워먹으려나 글쎄요 에너지 이거 또 뭐 뭔 퀘스트야 이건 또 아 요 위에 또 뭐 있는데? 아 궁금하잖아 아 나 그냥 갈 나 맹키려고 하는데 아 야 오지마 오지마 아 아 궁금하겠죠 느낌표가 뜨거고 그래 쟤는 또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 여기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구나 아 아 도와달래요 미친 듯이 도와달래 어 에너지 좀 먹구요 여기 연약한 군용칸 어 유용했네요 배고파서 그러는구나 너 어 밑으로 할 수가 없다고? 아 아 기움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오는거 아냐? 빌딩 안에 약이 있대요 간단한 거니까 다활성 경화증은 뭐지? 다활성 경화증은 뭐지? 마 lust 해볼게 오우 소리가 소리가 아주 그냥 대단하네요 골뱅지 가 지루해 아 얼마나 지루하게 했었으면 골뱅지가 지루해 보의 조근순...어... 조순근 형 상쾌어? 오오, 아이! 오, 뭐야뭐야! 오오오! 안뒸! 맞았어, 이.. 제비로 뭐야 야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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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머리가 애들이 머리를 곳곳 세고 오는게 아니라 흔들흔들 거리면서 오기 때문에 헤드뱅 하고요 헤드뱅 하면서 헤드뱅 하면서 오기 때문에 애들이 락의 일가견들이 있죠 다 칠레암만한 무거운 모닝 스태 군용칼 이거는 좀 있다가 그거 만들거에요 접착식 폭탄 저거는 좀 모아 놔야 될거같애 칼을 에이 에이 오이 에이 후 ㅇㅋㅇ 얘나 좀 없구요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희으으으으흐으으으 아아아아 이거 고기 집을 때는 거물에서 이거 쓰면 어떻게 되려나? 거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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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면 저건 뭐 어차피 세발밖에 없긴 하지만 어디야 누이지 짐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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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백질 지루한 두방칼 이런것도 주세요 칼은 다 주워 이제 칼 흡입 흡입.. 흡입기? 흡입기 아니야? 흡입자가 아니야? 구한거 같은데요? 이거 같은데? 된거 아니야? 아 이게 여기구나? 표백지 얻었어요? 표백지 아이 맨퀘하러 가는중이었는데 이거 뭐 칼이냐? 얇은 수제칼? 다 가져가요 저런거 됐어 더 좋은 기분 속성을 가진 무기를 개조해서 어휴 좀 살만하.. 오오! 아휴 제기네! 아휴 진짜 아아 깜짝이야 이씨 아휴 제기네 빌어먹을 젠장아 이게 뭐야 이게 헬리콥터나 찾으러가 아휴 제기네 어 여기 못 지나가는거 아니야? 어 올라가..올라가도 결과 없을거 같은데? 예예예 약부에 왔더니 좀비로 변했어 흫흫흫흫 저거 이미 좀비한테 물려서 그런거구만 좀비한테 물려서 그런거야 물려서 아 왜이렇게 많아 이들이 아 왜이렇게 많아 애들이 우어어 나 봤어요 매틱스친거 지금?! 잠깐만 수류탄 말고 수류탄은 지금 9개밖에 없는데 아 데워부탄은 3개 밖에 없나 소니퍼스 수류탄 이거 폭발질해도 수류탄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던지는거야 이렇게 꽉 오오오 그래그래 야 이렇게 이럴때는 이거 쓰면 되겠네 이렇게 던지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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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은 안되네 자 던지고 빵! 그치? 뭐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네요 하지만 괜찮지 아 수류탄은 별로 없네 왜 아따 많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임마 애들 어디서 오는거야 자꾸 자 가죠 따라오지마 임마 이 이쪽으로 가는길 맞나? 응 맞아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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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쓰지 말고 달려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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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기력이 없으면 기력이 없으면 기력이 없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그치 이케 야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끝장 어? 끝장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야 대장전엔 뭐 그냥 순식간이니까 자 여기로 쭉 가면 되겠죠? 쭉 가서 일단 따라가봐 표시만 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로 가는 길이 있을거야 오케이 오오 총알 땡큐 베리와 감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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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또 있네 누구? 오케이 어! 아! 안 맞았다 오케이 아이 두 발씩 나갈 때가 짜증나 나나의 이야기 레이디 퍼스트 숙녀를 돕기 너 잠깐 기다려봐 못들어 가나 안해? 아 안 못들어 가네? 어 문 좀 열어봐요 오케이 아 나 정말 그 뭐라고 해야되지? 되게 잘 멈춰쓴다 아 아 그런거 하자네 안녕히 주무세요 난 정말 되게 잘 멈춰쓰는거 같애 이쪽 건물이랬으니까 이쪽 건물에 붙어있겠죠? 아닌가? 여기 붙어있을거 같은데 어? 어디야? 어디야? 이 건물에 붙어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네 쟤 올라가야되나? 쟤 올라가야되나? 쟤 올라가도 그냥 여기 그냥 셀터같은데? 쪼만 셀터죠? 여기 Shall we get to the ray 소리는 할 게 없지? 그리고 핫 모드 점착폭탄 어 비누 손목지개가 5개 밖에 없네 오케이 한로드는 뭐지? 음 필요없는거 버리구요 폭발 폭발 오케이 폭발 하나 둘 셋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4개 있는데 하나 하나 둘 셋 아 여기다가 냈구나 폭발 이쪽으로 가는게 아냐 아 아 아 아 와 저게 어떻게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여기서 지금 뭔가 깜빡거렸는데 아 제뿔 설마 설마 통전의 음식도 많네 와 저거 어떻게 하지? 아니 뭐 여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통파 버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는데 으아아아 저걸 왜 버려 저거 여러분 어서오세요 이거 버리려고 하다가 지금 다 버렸어 와 와 뭘 뭘 버리다가 이게 미나리님 생입니다 저는 생방송 밖에 안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 꼬자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방금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이 아주머니 떨어져보시겠어요? 내가 발로 밀어줄게 아이고 아이고 에이 발로 밀어서 떨어트려주려고 했더만 오오 자 유품사진 여기 뭐 있는거 아니야? 저거 아 키에이 좋아 아구 됐다 이씨 흐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 아..야 일어나봐 여기서는 푸르나가 정말 좋아 왜냐면 머리 원샷이 되거든요 이게 원래 원래 데드 알렌드에서는 원샷이 안됐어요 머리 원샷이 가니까 또 그거 되는거 아니야 얘? 존비로 변했는거 아니야? 짜증나게 어어 왜 존비로 안 변해있다 뭘 줬는데? 제때? 나중에 팔면 돼서 어어어 어 안되는군요 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비월사 비활성화 사각한칼? 아 이거 아이템 정리 한번 해야되는데 나가야되는데 이게 아 여기 나가는길 아 좋아좋아 좋아 아 이제 이제 다시 맨캐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죠 아 이제 자꾸 중간에 멈춰서가지고 멈춰 계속 멈춰서 아 비오고있어 왜 아 너 일어날거지 다 알아요 아 너도 일어날거지 아 이거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 불쌍하게 아 솔직히 현금을 못가지고 다니지 이렇게 이제 재장생하는거 아예 안보이죠 아 오! 깨농 뜯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WiFi 오오오오 이렇게 빨리 쓸 때고 없다니 야 꽝! 꽝! 왜 꽝 안에! 왜 꽝 안하냐? 왜 꽝 안하냐? 아니 내가 지금 접착 도안을 썼다 아 접착시 그거를 썼단 말이야 키가 있나? 아이고 아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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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잠만 키가 어 플레어 반..빠른 메뉴 던지..무게 던지게 아이고 던졌는데 왜그래 이거 아이고 터지진 않지? 아 나이씨 안 터져 야 너 왜 안 터지냐 키가 키가 따로 있나? 아 이게 안 터지지? 아니? 아니 아... 전투서클 플레이어 던지기 손전등 현재 목표 목품을 푸시 어... 전투서클 어... 전투서클 한번 점폭 한번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죠 하나 있는거 뭐... 좀비가 한마리 있으면 예...패드로 하는건데 저는 웬만한 대부분의 게임을 패드로 해요 패드가 편해서 편해요 하기를 게임하기가 편해 패드로 하면 너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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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키가 아무 뭐를 눌러도 터질 생각을 안하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아 miten 출동은 더욱 아 하 야 이런게 어딨어 안터져 아 터지는 키가 있는건 아니라 터지긴 하는데 버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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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해 안해 나 이거 되게 잘 썼거든요 원해서 아 다 버려 그냥 아 나 진짜 터지지도 않아 원래 저걸 돌격 좀비가 뭐고 한방에 다 죽였는데 음 혹시나 아 그런게 있으려나 뭐냐면 어 뭐 이렇게 뻥 터지게 하는 그 그 그 있잖아요 스위치 안해 안해 야 됐어 야 됐어 안해 안해 아이씨 다 버려 그냥 다 버려버려 에이씨 에이 에이 태태태태태태 들어왔어 아 나 저거 되게 잘쓰는데 저거 되게 좋아가지고 잘 썼는데 에이 아이고 어 관통해버렸네 관통해버렸어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여기로 지금 헬기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하는데 기관총은 없나 오오 뭐 작살놀이 한번 해볼까 YOU WANT SOMOU arrive os 오오오오 o 저거 맞으면 한방에 죽어 아이고 여기 왜 Kim 야 왜 이렇게 헛탄데 했어냐 아아 난 진짜 야아! 아이, 몰라. 야. 에휴 씨. 안을꽂이놀이 한번 해보려고 했드만. 어, 마비 샌들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이시네요. 대포도 있네 야 이걸 고친다고? 이 헬기를 고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 헬기를 어떻게 고쳐 뭐 쓸만한거 있다? 없네 흠 흠 여기에 지금 뭐 쓸만한게 있나 지금 찾는거 같은데 아 생존자 찾는거구나 피자구 흠 레벨어 자 관통 가보죠 쓰아 자 가보죠 상 샀 건달 산탄총은 뭐야? 아니 말이 겁나 이상하네 건달선탄총? 건달선탄총 건달이면 기억이면 이게 여기 있을텐데 라이터카스 금속 스크랩 딱풀 표백질 이거 화염 같은데 화염같아요 화염 못날지 지금 전기가 저는 더 맘에 들어서 이제 열려오오 오 안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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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구잡이공격식 저거 이씨 죽엄마 아 저렇게 막 몰려오면 헤드샷을 땅땅땅땅 때리기가 힘들어 오우 이건 뭐야? 헤비 더티 테이프 자 메디킥 아유 이게 이거 영글돌아서 오케이 네 거기 고기는 이렇게 됐냐 왜 쟤 뭐야 지금 쓰러져 왜 표백제 오우 깜짝이야 왜 왜왜왜 거의 옆에서 서있다가 내가 깜짝 놀라게 하려고 깜짝 놀리지만 깜짝 안 놀랐네 참 갑자기 던겨 구석 으으음 이것도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 이거 조금 써볼까요 저거는 어 무거운 아 저거 저거는 그걸 그 이게 업그레이드 도안이 없어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데저트 이글도 마찬가지 그래서 데저트 이글이 좋아 그래서 이게 데저트 이글이거든요 지금 근데 어차피 머리 때리면 한방기기 때문에 머리 때리면 한방인 이유가 한방 그 데미지가 떠요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어 이거 이거 좋죠 아우 우워 이거 명사구같은거 야 역시 관통 30% 확률로 관통샷 칼막을 골로갈뻔 뭐 있었어 지금 야 얼른 빨리 와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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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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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터져 이게 쏘는 크기가 그게 틀리죠 소리가 근데 이건 전기 같은 것도 없고 게다가 매그넘의 좋은 점은 이게 날라가 애들이 애들이 날라가 막 지금 막 날라가잖아 어? 어? 아니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고개를 뒤로 쓰 쓸만하네요 얘가 쓰니까 아 이게 재작전속도가 빠르니까 쓸만하네 중간속도 짧은 산탄총 산탄총? 잠깐만 어 산탄총 한 발 있는거 총알 총알 하려고 이것도 쓸만하네요 야 이거는 저 이거 뭐야 로우는 로우는 너무하다 진짜 로우는 지금 필요가 없어 어 어 저 도안있네요 무슨 도안이지? 면도날 어디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니 아 아 그래도 신호탄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일로 못갈 것 같은데 그지 못가지 지금 저기 길이 뚫려있다는 거는 이렇게 절로 못간단 소리야 어? 저 정서 아니야? 아... 역시 지밖에 모르는 나쁜 놈 그니까 왜 그 나쁜 쪽을 따랐어 군회가 어쩔 수 없죠 여기에 뭐 있나 좀 보고 아 여기 폭발물이 많아가지고 총 쏠 때 잘 쏴야겠다 그죠? 여긴 어디로 통하는데요? 아 사다루...이라니? 은혼의 사다루... 말하는 건가? 잠깐만... 어... 이쪽으로 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사다루같이 엄청... 겁나게 큰 개 있으면... 핸더슨 요새... 여기 좀비가 없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비가 안 왔나 보네 여기 뭐 박물관... 인가 뭐... 뭐... 전시 아니면 좀... 관광 명소 뭐 그런 거 같은데... 프라이드 소총? 프라이드는 뭐야? 프라이드 소총? 프라이드 소총? 프라이드 소총이라니? 잠깐만... 불인가? 프라이드 소총 맞네요... 불 소총이네요... 불 소총은 별로... 저... 아우... 권총타냐? 좋아요... 이렇게... 꽉 채웠어요 지금... 이렇게... 리볼버가... 쓰... 어 뭐야... 아야... 여기 안쪽지 참... 총을 한번 하고... 이렇게... 뭐라고 했냐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뭐... 머리에... 머리에 총을 먹고 싶다고? 한번 쏴줄까? 한방 더 달라고? 무작이야 무작 너보다... 너보다 낫다... 유행이야... 나도 잊을까... 그럼... 한번 볼 수 있겠어... 이 쟤가 진짜 깨끗한게 없냐? 아... 다... 다... 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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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대체 서우리. 거슬러워. 성장에 빠질 수 있게 한 번? определя지 않냐? Harlow, 수성과 너희는. 너희는 더 모르겠지. 아아 그거는 엔딩 봤구요 이거는 리타이드 확장판 비슷한거에요 스토리도 연결되고 바이러스는건 아우 바이러스는 그것을 입고 박스를itous 열 수 있는 돈의 고등을 qualité 흐음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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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가야하러 가야할거에요 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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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없을거에요 얘마를 믿을 수가 없어 응, 그는 돈이 갚아야할거에요 너는 죽을거에요 너와 내가 계속 가야할거에요, 설포 헤이, 저는 그 포트에 왔어요 좋은 곳에 숨어있을거에요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여기로 다 온다, 또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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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폭탄 아아 기다려봐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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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하자 야 이거 생긴것도 틀린데 얼마나 다르냐 정황력 재작용시간이 더 좋네요 근데 프라이드 말고 충격... 좀 좋네 근데 프라이드가 훨씬 비싸네? 왜 더 비싸지? 아아 이게 훨씬 좋은거지 이거 이거 그거 아니 아 뭐야 화염 아니네 이거 화염 아니에요 일단 팔구요 대략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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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판이요? 예 한글 패치 한건데 이거 아 우리 우린 우린 야 뭐야 잠깐만 아 그래 일단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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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산탄총 새거 좀 갖고오세요 그리고 이거 말고 여기 여기 가면 있거든요 산탄총이야 여기가 요새지 전초기지 가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잖아요 뭐지 뭐래 왜 그리고 이거 팔고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아까 그거였 또 화염이 아닌거 같애 화염이 아니면 대박이거든요 아까 뭐 하나 얻었었잖아요 산탄총 그거 건달 산탄총 이거 아 이건 화염이네 야 이건 화염이네 또 됐어 어이 화염이네 안해 돈 아까워 아니다 그냥 하죠 쓰나요 쓰나요? 그런거 없어요 200밖에 차이 안나 됐다 지금 지금 이거 지금 안했지 이거 지금 안했지 아 이건 좀 하고 하고 싶은데 일단 가보죠 예 퓨리에 있죠 퓨리에 퓨리가 분노 말씀하시는거면 퓨리가 분노 말씀하시는거면 퓨리가 분노 말씀하시는거면 여긴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야 문 열어봐 야 이거 맨날 이거 타고 가야돼? 예? 아뇨 말 많이 하세요 뭐 말하다가 누가 뭐라고 안합니다 뭐야 아니 뭐 그런거야 지금 마음이 여리 여리 여리신 분이구나 아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인데 좀비게임을 좋아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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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무서운거 좋아하는 사람 말 많이 못봤는데 여자가 무서운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오오 오오오 퀘스트 지금 이걸로 해놓은거야? 퀘스트 흐흐흐흥 그럼요 위력 짱이죠 짱 딱 쌍거리잖아 게임에서 그 그 뭐 뭐지 게 좀비게임에 희 그 꽃아닌가 좀비게임이 꽃이죠 시작과 아 저기 많다 쒸 뭐야 아이 뭐 고개좀 아유 고개좀 오오 오케이 정리투비 있긴 한데 데미지가 지금 너무 작아 그거 십몇대 쓰는거라 근데 가지고 다니기는 가지고 다니네 계속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아아아아아 싫다아아아아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유우 깜짝이야 이씨 여기 또 뭐있는데? 올라가볼까? 어어 맛있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아이 깜짝이야 아이 진짜 지겹지 않냐? 이제 깜짝깜짝 중놀래키기 쟤네들도 좀비 대기실에 있으면서 굉장히 심심할거네 어? 어어? 오케이 대기실에 있겠죠 쟤네들은 어디서 억 아 저 고개를 무슨 헤드뱅잉을 막 예상에서 써야돼 예상에서 세이프 헤븐 여깄다 찾았다 안전한 천국 judgment 음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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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깜짝이야 이게 아까 그 전기총하고 이거하고 번개가 하나 그려져 있는 거하고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이 총 크리티컬 맞으면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거 애가 날라가요 쭉 날라가 충격 썰매도 썰매 아따 어 뭐야 이거 좋아 왜 안좋아 표백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 뭐야 뚱뚱한 마채태 마채태가 뚱뚱하대요 아니 뚱뚱한 일 뭐 어떻게 돼야 되지 복고움도 아니고 치명적인 탕크 치명적인 탕크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잘 맞았냐 아 헤드샷 안맞았죠 안맞은거같아 이게 그 원래 대로라면 이게 헤드샷이 안통해 좀비들 원 대로라면 원의 데드할랜드 그거 대로라면 안통해요 안통하는데 이 확장박이 악박장팩이 와서 이게 통하더라구지 헤드샷 원샷이 되더라 뭐야 이게 올라가는데도 없는데 올라가는데도 없는데 아 일로 올라가는건가 죽었지 인마 아 얘가 긴가본데 아 시끄러워 매개에게 돌아가세요 참 퀘스트 매개가 어디있는 애지 아 참 거기까지 아 빠른 행동이 있으니까 뭐 가자 야 이게 강타가 좋다 역시 아이고 빨리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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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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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고고고고고! 잘 먹어야지! 에너지 좀 먹고요! 오오오오오! 죽을봐야 돼! 죽을봐야 돼! 안녕히 주무세요! 정권 끄시고요! 자 완료를 한번 해보자 뭘 주려나? 얘는 지금 액트가 초반부터 여기 끝까지 오면서 계속 이어져 와 있었거든요 퀘스트가 연결 연결돼서 상당히 하려면 귀찮은거죠 아 죄책 감사드립니다 추천도 한번 다들 추천 한번씩만 살짝 부탁드려요 아 어 일단 팔까? 마채태 마채태를 그 있는데 아 한 로드가 아니라 충격 또한 어 이게 아닌데 그 뭐 뭔두고 아니었지?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퀘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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